안녕하세요 유튜브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킥보드 부품판은 당진아재죠 이거 보고 스로틀 게이지 입니다. 오토바이 식으로 이렇게 전동 스쿠터 류에 많이 들어가요 전동 킥보드 보다는 전동 스쿠터 류에 많이 들어가고 M 이라 적혀있고 계기판이 나오죠 보통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꺼에요 키박스 이렇게 달려있고 전동 킥보드에는 잘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요런 타입을 속도계 이렇게 되어있고 전원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대충은 제 유튜브 영상 보면 한번씩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게 있죠 근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자기 킥보드가 전기 스쿠터나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사시면 되고 이게 36볼트 짜리가 있고요 뒤에 그 다음에 48볼트 짜리가 있어요 48볼트 짜리가 있고 이렇게 스로틀 오더바이 식으로 이렇게 붕붕 땡기는거고 커넥터는 2.8 커넥터로 이렇게 선 색깔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딱 아실꺼에요 아 이거 내껀데 그러실분이 있을꺼에요 혹시나 필요하신분이 있을까봐 제가 해놨습니다 48하고 36볼트 48볼트 36볼트 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요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제가 이거 저 옛날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 키가 잊어버려 가지고 상품 못 올렸는데 지금 한번 올려보내요 이 키가 잊어버린種 감사합니다.